유리씨 아실란다? 나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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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나위바요 정답! D D D I A A A S D O 정답! 정답! 이상한 노래 좀 살려서 자 정답 자 다음 정답 자 유리 자 유리 몰라 자 나르자 동실동실동실떡안에 정답 자 엄지 자 엄지 아시나요? 아 아 아 아 많이 많이 해 아 아 아 아 아 많이 많이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많이 해 정답은 10점 만점에 10점 정답 정답 하여란 왠정신씨 처음으로 만났던 날 낡 날 낡 배기소 자 백위성 어 역시 감이러움 표정 처음으로 만났던 곳 아 아 요리 저기 UNC 하여란 거 자 정답 정답 ㅇ researching 너 나 잘해! 정답입니다! 자 수영! 수영! 어! 유산가 노래죠? 아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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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제 성장에 영장의 아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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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이 아지금 영장이 아니라 진짜 모르네요 진짜로 박수하시면 자기 공연에서 자기 가사를 잊어버려요 아아 자 여러분 보세요 오! 눈물이 어 좋아요 좋아요 없을 거라구 아아악 다 왔는데 백이서 나 건너피면 안돼요 나 죽어요 진짜 자 과연 M4가 영원할 것인지 여기서 의리를 한번 한번 테스트해보자 Q 눈물은 없을 거란걸 눈물은 없을 거란걸 아아악 아아악 그만 좀 자 그만 좀 나 나 아아 아아 바로 그 날에 정답 누구야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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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을 던지느냐 정답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어떤 찬스요? 건너뛰는 찬스 최재훈씨가 입을 뜨기 위해서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최재훈씨부터 이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이 라인으로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자 주세요 마지막 문제 오늘은 설마시 내 팔 잡았네 아아악 팔을 잡았을까요? 딴 덜 잡아야 되는데요 자 수영 어딜 잡았을까요? 네 오늘은 설마시 내 목을 잡았 아 목을 잡았을까요? 아 목을 잡았을까요? 이 노래를 모를텐데 수영 자 수영 볼 볼 잘 안나가 어디야? 잘 안나가 자 줄리 오늘, 삶의 신의 며글 잡았네 역사를 잡았을까요? 가죠! 오늘은 삶의 신의 손 잡았네 흘려요? 정답! 자, 이렇게 해서 골라인 이번 문제 80만원 정도 합니다 네 자, 문제 있으세요? 이번 문제는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명언과 속담의 앞부분을 잘 듣고 뒷부분을 말해주세요 네, 자, 가열은? 낫노코 기억자도 모른다 정답! 소일코 소판다 뭐요? 소일도 소판다? 소일코 정답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정답이죠 불면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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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일어나는 새가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렇죠, 그때 일어나야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가? 정답! 아끼다 똥된다 이거 정답이에요 똥된다 이게 아끼다 똥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작은 고추가 싸다 작은 고추가 싸다? 아니죠 작은 고추가 맵다 정답 유리 서울 가서 서울 공평한다 유리 서울 가서 가서 할래? 많이 들어갔나봐요 매니저가 매니저가 서울 가서 가서 할래? 서울 가서 가서 할래 김소방찾기 아, 좋아요 아내가 귀여우면 아내가 귀여우면 엄지인이 귀엽다 하하하하 자기야 귀엽다고 아내가 귀여우면 집에 자주 들어간다 하하하하 편식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아내가 귀여우면 너무 좋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같이 말뚝을 보고도 큰절 안다. 정답! 좋아요. 정준휘. 소리난 방귀가 소리난 방귀가 냄새가 죽인다. 냄새가 죽인다. 다 넘어가네. 배꼽을 잡네. 이준. 소리난 방귀가 냄새 없다. 닭 잡아먹고 18,000원. 바로 계산하는군요. 깔끔하네요. 닭 잡아먹고 우리 발 내민다. 정답이요. 친구가 많다는 것은? 좋은거다. 좋은거다. 친구가 많다는 것은? 복인데? 정준휘톤으로 복인데? 친구가 많다는 것은? 친구가 없다는 것이다? 정답! 2,400,000원. 고맙습니다. 돌든백 도전자를 뽑습니다. 서바이벌 초성애. 나리! 수송 드리겠습니다. 박주아 아나운서부터 출발하죠. 도전! 농활. 정답입니다. 나흘. 네! 정답! 노후. 노후 보장. 노환. 정답이죠. 노획. 노획. 어려운거 아니야? 남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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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